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기한 한자 공부입니다. 오늘은 오래 기억디고 각종 시험에서 정확히 쓸 수 있는 특징이 있는 176번 영상에서 180번 영상을 되돌아보겠습니다. 176번 문문 177번 세금 178번 떠날디 179번 얻을획 180번 부끄러울치입니다. 그러면 176번 문문을 보겠습니다. 위의 한자를 보면 전체가 부수가 됩니다. 제부수죠. 총팔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면 영어 피가 보입니다. 안에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와 일 줄여서 필로 봅니다. 필 그리고 오른쪽은 반대이기 때문에 짝으로 봅니다. 필짝 다른 방법은 영어 피가 보입니다. 필 그리고 오른쪽은 영어 큐죠. 큐 여기에 일이 들어갔으니까 큐일 줄여서 큐 필큘로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문문자는 필짝 또는 필큘로 보면 되겠습니다. 총팔액입니다. 발음을 하시기 전에 꼭 큰 수를 내셔야 기억이 된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필짝 필짝 문문 필짝 필짝 문문 또는 필큘로 필큘로 문문 필짝 필짝 문문 써보겠습니다. 필 큐 큐 필큘로 필큘로 또는 필짝 문문 다음은 177번입니다. 새금이라고도 하고 짐승금이라고도 합니다. 아랫부분 파란색 동그라미 부수가 됩니다. 짐승 발자국 유의입니다. 총 13액입니다. 위의 한자를 보면 한글 소가 보입니다. 소 여기에 흉자는 비읍으로 보면 소비됩니다. 소 그리고 굴 터널이죠. 그리고 나점 너로 봅니다. 그러면 솥굴러가 됩니다. 지붕이 반듯하죠. 그래서 방앗간으로 보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새들은 방앗간에 먹을 게 많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지 않죠. 발음하시기 전에 방앗간에 새가 많네요. 먹을 게 많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솥굴러죠. 솥굴러가 방앗간이 되는 것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솥굴러 솥굴러 새금 솥굴러 솥굴러 새금 또는 방앗간 방앗간 새금 솥굴러 솥굴러 새금 써보겠습니다. 한글 소를 쓰듯이 소 흉은 비읍 솥굴러 솥굴러 방앗간 새금 다음은 178번입니다. 떠날 리입니다. 부스는 오른쪽에 세추자입니다. 총 19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보면 한글 오가 보입니다. 모음이죠. 그리고 흉자는 비읍으로 보면 오빛입니다. 여기는 소볕죠. 그리고 굴러 옵굴러가 됩니다. 옵굴러 새추자는 그대로 추 옵굴러 추 이때 지붕이 없죠. 오두막에는 지붕이 새거나 날아갔죠. 그래서 오두막으로 보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오두막 추 새들이 떠나버리겠죠. 비를 맞으니까 지붕이 없으니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지붕이 없는 오두막에 새가 떠나네요. 떠날 리죠. 발음해 보겠습니다. 옵굴러 추 옵굴러 추 떠날 리 옵굴러 추 옵굴러 추 떠날 리 또는 오두막 추 오두막 추 떠날 리 옵굴러 추 옵굴러 추 떠날 리 써보겠습니다. 옵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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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떠날 리 또는 오두막 추 떠날 리 다음은 179번입니다. 얻을 획이죠. 왼쪽 부분 개사슴녹변이 부수가 됩니다. 총 17액입니다. 위에 한자를 하나씩 보면 개사슴녹변 캐로 봅니다. 좀 사나운 개라고 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초 풀초 자죠. 그리고 새추 자 그리고 저 또 우 자죠. 저로 봅니다. 저 그래서 초 추 저 초 초 저 추 저를 줄여서 추 수로 봅니다. 그러면 초 추 척추 척춧 이렇게 되죠. 등뼈에 있는 척춧 그래서 개 초 추 발음해 보겠습니다. 척추시 튼튼한 개를 얻었네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개 초 추 얻을 회 개 초 추 얻을 회 개 초 추 얻을 회 그러면 써보겠습니다. 개 초 추 춥 개 초 춥 얻을 획 다음은 180번입니다. 부끄러울 취죠. 오른쪽에 마음심 부스가 됩니다. 총 10획 입니다. 귀에 마음이 있다는 것은 부끄러웁니다. 가슴에 마음이 있어야 정상이겠죠. 귀에 마음이 있으니까 조금 부끄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귀자는 T 영어 대문자죠. 한자 1,2,3,4,2 그리고 열십자 T 20을 쓰면 됩니다. 귀자죠. 그대로 귀 마음심 누점 심 귀 심이 되겠습니다. 발음 발음하시기 전에 귀심을 귀신으로 듣다니 부끄럽네요 또는 귀심을 귀신으로 쓰다니 부끄럽네요 이런 상황을 가지고 발음하시면 기억이 상승됩니다. 발음해 보겠습니다. 귀심 귀심 부끄러울 취 귀심 귀심 부끄러울 취 귀심 귀심 부끄러울 취 써보겠습니다. 티 이십 귀 누 점 마음심 귀심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